2023년 섹터 전망은 2022년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나 SPR 방출 그리고 중국의 봉쇄 등이 딜레이 되면서 그냥 전망이 올해로 밀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최소 5년 정도 좋게 보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펀더멘털이 크게 변할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경기 침체를 무리하지만 그로 인해서 줄어드는 소비량보다 코로나가 끝나고 국제여행이 회복하면서 늘어나는 양이 훨씬 클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공급이 문제인 상황이고 이른 시일 안에 공급을 늘릴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매크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매일 경제 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예상하는 경기 침체는 오더라도 예상보다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에너지 가격을 잡을 방법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가 100달러에서 120달러 정도는 세계 경제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 걱정은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갈 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높은 휘발유 가격은 고유가보다는 미국 내 정유소 용량 문제와 공급망 문제가 더 컸고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저렴합니다. 중국의 정유소들의 정유제품 수출 제한이 조금씩 풀리면서 현재 휘발유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요는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역시 전쟁 전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건 중국에 달려있습니다. 러시안이 우팩이니 SPR이니 재고량이니 다 필요없고 기승전 중국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대부분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는 시점을 빨라도 올 봄 정도로 예상했지만 시위 덕분에 그 시기가 최소 4달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 내 센티멘트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당분간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하지만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만큼 더 빨리 극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베이징의 교통량이 전주보다 90% 정도 늘어날 정도로 주요 대도시의 통행량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못지않게 SPR을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작년 미국처럼 올해는 중국의 SPR 방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봉쇄 때문에 원유를 사들이기만 하고 그만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생산량 1위인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고 대만을 두고 전쟁 준비도 해야 함으로 SPR을 방출하더라도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OECD 국가들처럼 상업 원유나 SPR 재고량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저장고의 위성사진과 정유소 생산량으로 추춤만 가능합니다. 작년에 S&P500 지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던 주식은 옥시고 대형 에너지 주식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해는 중소형 주식들이 재무개선과 주주환원에 박차를 가하면서 키 맞추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비스 업체들과 해양시추 업체들도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오빈티브 S&P500 지수에 들어갈 자격은 차고도 넘치지만 누구 하나 주가와 TO가 날 거라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OVV입니다. 시총 10빌리언 넘는 회사 중에 OVV보다 저평가인 회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유가 100달러와 천연가스 5달러 기준으로 FCF 수익률로 보면 OVV보다 좋은 회사는 VET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TD 쪽 자료를 보면 EV DACF 기준으로 OVV와 비슷한 피어는 미국 회사 PDCE와 AR 그리고 캐나다 회사 VET입니다. 내셔널 뱅크 쪽 자료를 봐도 중형 이상에서 그나마 CPG VET PIP 정도뿐인데 시총 차이가 크게 납니다. 시총 5빌리언 넘는 미국 회사 중에 저평가로 비벼볼 수 있는 곳이 CIVI PDCE AR 같은 곳인데 회사 규모나 자산,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비율, 주주환원 등등 종합적으로 보면 OVV가 더 좋아 보입니다. 작년에 폭망이었던 해증이 올해는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도 회사 규모 대비 잠재력은 가장 좋아 보입니다. 2025년에 LNG 캐나다 사업이 완성되면 더 좋아질 거로 기대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캐나다 몬투니의 생산량 순위를 보시면 OVV가 좋은 유정은 싹쓸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10월만 봐도 OVV가 캐나다 천연가스 생산량 랭킹을 싹쓸이했습니다. 세노버스, 종합회사 중에 가장 저평가입니다. 작년에는 BP로부터 설라이즈의 오일샌드 집은 50%를 인수한 것은 좋았으나, BP랑 합작하다가 인수한 토레도 정유소가 발표하고 얼마 뒤에 화재 사고가 나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동안 화재 사고로 장기간 가동이 멈추었던 슈피리얼 정유소가 재가동함으로 기대가 됩니다. 좋은 소식은 작년 말에 최종 부채 목표였던 사빌리언 달러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년부터는 FCF의 100%를 주주한 원에 사용할 거라는 말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의 비율을 지켜봐야겠지만 배당은 최소 현재보다 3배 이상 오를 걸로 보입니다. 현재 세노버스 같은 오일샌드 업체들의 최대 고민은 WTI와 캐나다 헤비 오일인 WCS 간의 가격 스프레드입니다. 거기에 컨덴세잇의 가격도 상승하면서, 송유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컨덴세잇을 섞어야 하는 오일샌드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났습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진 이유는 비슷한 등급의 SPR 방출이나 키스톤 파이프라인 사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올해 4분기 완료를 목표로 하는 트랜스마운틴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정도 완공이 연기되었지만 현재는 기일 내에 완공될 거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서부 항구의 원유성 가동률이 7배 정도 증가할 거로 기대됩니다. 대부분 물량은 아시아와 송유관이 없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수출될 예정이고, 6개월 안에 WTI와 WCS 간의 가격 격차가 배럴당 10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WCS 스프레드는 작년 3분기에 배럴당 12달러 정도에서 1년 사이에 배럴당 20달러 정도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TMS 확장 공사가 끝나면 가장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회사는 자체 정유소가 없는 중형 오일샌드 업체 MEG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분기에 MEG는 걸프 지역 항구와 정유소로 생산량의 66%를 수송했습니다. 양가라 리소시스, PEA를 제외하고 YGR보다 시총이 큰 북미 생산자 중에 YGR보다 저평가는 없다는 것이 구매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번 조정 시기에도 그동안 공매도의 놀이터였던 YGR은 오히려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잘 버텼습니다. 덕분에 현재는 PEA뿐 아니라 비애니도 YGR보다 저평가로 보입니다. 단지 주주환원 면에서 YGR이 비애니보다 최소 2분기에 앞서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흐름은 YGR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YGR은 1분기에 목표부채를 맞출 것 같고, 비애니는 빨라도 3분기는 돼야지 배당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PEA는 올해 주주환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GR이나 비애니는 부채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은행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상승 부담으로 부채를 어느 정도 줄인 다음에 주주환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캐나다 천연가스 생산량이 역대급을 찍고 있지만, 미국으로 수출하는 덕분에 캐나다 재고량이 많지 않아서 12월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YGR은 비애니나 PEA에 비하면 해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고질적인 송유관 용량 문제로 인해 TRP에서 최적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지만, 2025년 LNG 캐나다 사업이 완성되기 전까지 완전히 해소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YGR의 최대 약점은 쉘 특유의 감소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추해야 하고, 그 시추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비애니의 대주주인 조지핑크의 또 다른 회사이자 높은 월 배당으로 유명한 천연가스 기업 PNE가 9%대로 제일 좋습니다. 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PEA의 8% 감소율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PEA는 부채가 너무 많고 넷백과 해증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YGR은 35%로 하위권이고, 최근 시추 문제로 말이 많은 PIP가 43%로 꼴등입니다. 하지만 이 감소율표는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는 YGR이나 PIP 같은 업체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쉘은 초기 감소율이 크기 때문에 세유정을 많이 작업하는 회사들의 감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가이던스 발표 당일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내년 평균 생산량이 하루만 3,000BOE 정도라는 등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PLE 대 에너지와 본테라 에너지.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부채 레버리지는 높지 않지만 부채 자체는 매우 많습니다. 최근 발표된 PLE 대 올해 가이던스는 생산량이 3만 7,000에서 3만 9,000BOE 정도로 예상하면서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BNE도 하루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부채 갚겠다는 내용이 PEA와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생산량을 늘리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부채 갚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BNE의 가이던스가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이던스 발표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약속은 크게 하지만 실제 실적은 실망을 주는 회사가 있고 약속은 보수적으로 하면서 실적은 항상 예상 전망치보다 좋게 나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BNE는 굳이 따지자면 후자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예상 FCF가 조금 실망스럽지만 제품 가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도 생산량을 특별히 늘리지도 않는 회사의 카펙스 상승이 눈에 띄는데 그건 부채가 많은 회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채가 많다 보니 그동안 최소한의 비용만 쓰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중이었고 그게 쌓이다 보니 시설 정비 등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왔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발행된 주식 수도 적고 거래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급심할 겁니다. 미국에는 YGR, BNE, PEA 정도 시총인 회사들은 없고 약간 더 큰 회사 중에 잠재력이 좋은 회사는 AMPY와 REI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작고 부채 문제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로 봐야 하겠습니다. 저평가인 거랑 주가가 빨리 움직이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옵시디언 에너지? 최근 OBE는 약속은 크게 하고 그만큼 딜리버리를 못하는 회사라고 봐야 할 겁니다. OBE의 작년 예상 전망치를 보면 다른 회사들이 제품 가격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과 반대로 굉장히 높은 육아를 기준으로 잡는 등 오버한 면이 있습니다. 더욱이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올해 가이던스와 주주환원 프레임워크를 1월로 미루었습니다. 클리어워터의 헤비오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육아 급락과 캐나다 WCS 가격 스플레드 그리고 해결되기는 했지만 키스톤 파이프라인 유출 사고로 가이던스 재조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꽤 있었는데 한 달 뒤로 미루는 건 안 그래도 신뢰가 많이 떨어진 OBE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육아에 민감한 헤비오일에 집중하던 상황이었고 부채 갚는 걸 미루고 생산량 증가에 올인한 터라 아마도 라이트오일과 천연가스 비중이 큰 칼듐이나 바이킹 유전에 집중하는 형태로 가이던스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OBE의 시추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10월 칼듐의 원유 생산량 1위 유정도 OBE이고 바이킹의 원유 생산량 2위 유정도 OBE입니다. 특히 바이킹 유정은 스텝아웃 유정이라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OBE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미에서 가장 경제성이 좋다는 클리어워터 헤비오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육아에서 토크가 좋은 헤비오일 특성상 육아 상승이 받쳐줘야 한다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클리어워터에서 좋은 유정을 싹쓸이 중인 BTE 정도의 기대는 아니더라도 BTE의 근처만 가준다면 OBE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OBE는 BTE가 초반에 그랬듯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거라 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OBE 역시 부채 레버리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부채를 빠르게 갚기보다 생산량 증가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올해 예상 전망치와 주주환원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주가 움직임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미안했는지 CEO 루카스는 12월 18일에 평당가 6.35달러에 3만 주를 구입했습니다. 버밀리온 에너지, 크레센트 포인트 에너지, 화이트 캡 리소시스, VET의 상황은 여러 번 설명해서 잘 아실 겁니다. 저번에 에릭 루텔의 9포인트 에너지가 VET의 두 번째 대주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12월 초에 인터뷰에서 에릭은 자신의 펀드가 최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VET의 최대 주주와 두 번째 주주 사이에는 두 배 정도의 굉장히 큰 갭이 있었기 때문에 에릭 루텔이 VET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모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VET와 VET의 내부자들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실로켄스 에너지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VET가 CEI 주식의 16%를 보유한 2대 주주인데, 앞으로 CEI를 인수하려고 하는 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횡재세와 최근 유럽의 따뜻한 겨울 날씨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서, 여러모로 VET에게는 고난의 시간이긴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부상할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VET의 횡재세가 부담된다면 현금 흐름이 좋은 CPG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PG는 그동안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신용대출 규모를 유지하면서 인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는데, 본인의 케이밥 듀번이 유전 근처에 PUU 자산을 인수했습니다. 원유함량이 높고 이미 상당한 생산량이 있는 자산을 인수하는 SGY와 달리, 잠재적인 매장량 인수라는 점에서 CPG의 약점이라고 지목되던 매장량을 보충한 느낌입니다. 이번 인수에 대해 비싸게 샀다는 의견도 있는 등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VET와 CPG는 올해 기업가치 대비 현금 흐름이 좋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비슷한 점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CPG는 캐나다에서 비슷한 시총의 WCP랑 비교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WCP는 월 배당 회사 중에 IPO와 PEY 등과 함께 가장 저평가로 보인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부채가 많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최근 농쿠어 자산을 판매하면서 캐나다에서 가장 화제거리인 주식 중에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작년에 부채가 많음에도 엑소네 자회사인 XTO의 몬트니와 듀버니의 천연가스 자산을 과감하게 인수한 것도 결론적으로 좋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WCP처럼 현재 시장에 매물을 팔려고 내놓은 VET, PPR, SGY 등도 매물이 팔린다면 부채를 빠르게 갚고 배당을 올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CP 역시 아직 매물이 많아서 더 많은 판매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장 올해 현금 흐름은 CPG가 WCP보다 좋아 보이지만 매장량과 장기적인 가치는 WCP가 더 좋아 보입니다. 파이프스톤 에너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굉장히 과매도된 주식입니다. 대주주인 해지펀드 회사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올라왔지만 최근까지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LPI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슈가 한 번 있으면 다시 센티멘트를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무상태, 주주환원 규모 그리고 가진 자산을 볼 때 굉장히 저평가로 보여서 인기 많은 몬트니 지역에서 인수합병 대상이 될 거로 보입니다. 대주주가 아랑곳하지 않고 지분을 늘리는 걸 봐서도 M&A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소형 해양시추 회사 코스모스 에너지 WNT 오프쇼어 탈로스 에너지.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형 해양시추 전문 회사들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비용이 올라감에 따라 유정의 수명이 짧아서 계속해서 시추해야 하는 셰일보다 수명이 긴 해양유전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BP와 합작으로 아프리카에서 LNG 플루팅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KOS를 좋게 봐서 자주 소개해드렸는데 최근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세 주식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보지만 이 세 주식 중에 가장 저평가는 WTI로 보입니다. 현재 WTI의 시총이 약 800밀리언 달러인데 유가 75달러 기준으로 두피도 아니고 원피 매장량의 PV10 가치가 2.2밀리언 달러입니다. EV로 따져도 원피의 NAV가 2배가 넘습니다. 매장량의 가치를 떠나서 작년 EV 예비타로 봐도 피어그룹에 비해 굉장히 저평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도 개선되는 중이라 올해 11월에 만기되는 채권의 재용자만 잘 마무리되면 상승 잠재력은 훌륭해 보입니다. 단지 문제는 천연가스 해증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건 모바일배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강제로 하게 된 해증인데 약 2.5달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콜옵션을 많이 샀는데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유보다 천연가스의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중요합니다. 다행이라면 내년의 원유 해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일필드서비스회사 작년 중반 이후로 업스트림 업체들이 육아 하락과 함께 고전하는 와중에도 관심이 집중되던 곳이 서비스 업체들이었는데 올해 역시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린 NINE나 KLXE는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나인은 1년 동안 1500%가 넘게 올랐고 KLXE도 460% 정도 올랐습니다. 나인 같은 경우는 현재 민주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진입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KLXE는 여전히 업사이드가 높아 보이지만 한 해 거의 5배 오른 주식을 들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가진 자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 후로 소개해드린 주식은 ACDC, OIS, S&D 등입니다. S&D 같은 경우는 소형 주식의 내부자 소유 비율이 40%가 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매우 적어서 주가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OIS는 해양시추가 다시 관심을 받으면서 9월 조정 이후 상승세가 좋습니다. 결국 감소율이 큰 쉘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해양시추가 다시 주목받을 거로 기대됩니다. 이 중에 가장 큰 ACDC는 PFHC와 USWS가 합병하면서 재상장한 회사인데 요즘 미친듯이 인수 합병을 하는 중입니다. 콜로라도 로키와 텍사스 이글포드에서 사업 중인 압력 펌프 회사 REV에너지를 인수했고 이글포드의 수화 파세용 모래 광산이 있는 모나크 실리카와 헤인즈빌에서 모래 공급 사업을 하는 퍼포먼스 프로판츠를 인수하면서 기존 펌프 사업과 모래 공급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를 통해서 모래 공급 분야에서 두 번째로 큰 업체로 올라왔습니다. 기존 고압 펌프 사업에서도 HP 기준 두 번째로 큰 업체였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2위 자리를 공고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평가로 보이고 잠재력도 좋아 보입니다. 이 회사들 외의 서비스 섹터에서 가장 저평가로 보이는 미국 회사는 PFIE, ICD 그리고 RES로 보입니다. 특히 PFIE와 ICD는 굉장히 저평가지만 워낙 소형 회사이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주가 변동도 심하고 사고파는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PFIE는 유전번호 관리 시스템을 제조하고 서비스하는 업체로 북미 중소형 유전번호 관리 시스템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ICD는 펌이안과 헤인즈빌에서 주로 활동하는 소형 드릴링 회사로 매출은 아직 코로나 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급격한 마진 상승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에 여전히 마이너스 FCF를 기록했고 장비 추가와 업그레이드로 인해 카펙스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진이 확대되더라도 긍정적인 FCF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행히 부채 비율은 피어그룹에 비해 높지 않으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로 보입니다. 단지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만큼 소형 회사로서 리스크도 상당해 보입니다. RES는 이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고 규모가 큰 회사로 전형적인 셰일 프레킹 관련 유정 서비스 업체인데 코로나 시기에 배당이 멈추었다가 작년 3분기부터 재개했습니다. 앞에 두 회사보다 업사이드는 높지 않지만 더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분야는 업사이드 기대감이 큰 만큼 리스크도 상당히 크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캐나다 쪽에서는 PD나 ESI 등이 유명하지만 가장 저평가로 보이는 서비스 업체는 SCLCEU STEP로 보입니다. 이들 주식은 올해 각각 180%, 36% 그리고 250% 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로 보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놀란 사실은 본인의 피 같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냥 유튜브 하나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주식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조사나 공부 없이 유튜브 보고 주식 사는 정도면 그냥 주식 안 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